대단하다 저 페리기요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수고 없어 오케이 대단하다 민준이 짱짱짱 안녕하세요 페리 18호 이거 이거 미쳐 18호 미안합니다 쏘리 쏘리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날 것 같다 네 그렇지 뭐라고 에세이 그렇지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 에 어 에서 여기에서 대표 소리 에 s 은 두개 있어 봤자 소리는 하나겠지 s 가 내는 소리 a 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a y 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어디에 했는데 한번 정리해볼까요 y 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원래 뭣네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요 i, e, 짤막 인데 여기서는 뭐가 됐다? e 그래서 합치니까 essay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? 그렇지 뭐라구요? stray 자 그래서 짝소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해리가 이렇게 썼다고 틀렸다고 나네 됐습니까? 다만 얘도 stray 소리나 할 수 있고 얘도 stray 소리나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 돼 됐습니까?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s가 s t는 r은 r a는 네 가지 소리인데 첫 번째 대표 소리 y는 i, e 됐죠 오케이 다 합치니까 stray 됐고요 stray 일단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? 오케이 맞든 틀리든 좀 더 큰 소리로 오케이 그래서 조금 잘못된 것 같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오케이 그럼 보자 p는 무슨 소리 내고 f a가 첫 번째 대표 소리 되고 있지 계속해서 ei는 e e e e e e e 그쪽에서 뭐 AY 아니면 AI가 계속 들어있는거 보이지? 그치? 얘들이 A 되고있어, 계속해서 그 다음에 A는 네 그 다음에 F는 그렇지, F 그 다음에 U가 원래 갖고있는 소리는 뭔데? U, U, O인데 여기에 막 힘센 소리 다 냈어, 그치? 그러면 이 U는 당연히 힘이 빠지겠지 그니까 U는 U L은 U 그러면 합치면 뭐가 된 것 같아요? 옳지, painful 뭐라구요? painful 아까 전에 plain 했지, plain plain 하려고 그러면 여기 어딘가가 L이 있어야 되겠지 L이 없잖아 그쵸? plain이 아니고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뭐가 됐다? pain 그 다음에 이 세 친구는 무슨 소리 되고 있다? fall painful painful 그니까 뭐 painful처럼 들리기도 해 painful painful okay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여서 뭐가 될까?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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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도메인 여기 또 보니까 ai가 있다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DO는 무슨 소리 되고 있고 DO 그 다음에 M은 M AI가 A 되고 있고 N은 N 다 합치니까 도메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 TODAY 그렇지 헤드하고 책도 해야지 T는 O가 내는 내가 소리 여기서는 뭐가 됐냐면 뭐 어나 우처럼 들려 뭐 이렇게 뭐 TO 해도 되고 TO 해도 상관없이 이렇게 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소리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딱 맞는 뭔가가 있는건 아니야 그 다음에 T는 AY도 AI하고 같이 나오지 얘가 뭐 내고 있다 그래서 TODAY 또는 TODAY OK 그 다음에 이 친구는 OK O는 말 그대로 진짜 O K는 AY가 A 합치니까 OK OK 그 다음 이 친구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 맞든 틀리든 읽어봐 K 한 번 더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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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넌 한번 더 HAVE 맞아요 KAPTAIN 그렇죠 KAPTAIN 그렇죠 KAPTAIN KAPTAIN 해도 되고 KAPTAIN이라고 하기도 해 KAPTAIN KAPTAIN!!! 상관없어 AI 가 A 소리 나고 있다는 KAPT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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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. OK. OK. 다 좋았어. 그럼 하나씩 해보자. S는. P는. L은. 그럼 여과의 소리. SPELL. 그 다음에 얘부터 쓰니까 얘가 A 될 거고 다 합치니까. 자. SPELL commodity가 아니고 SPELL вотights. SPELL. SPELLING. SPILLING. SPILLING. SPELLING. PI가 P가 아니고 F이야. SPILLING. SPELLING, SPELLING. SPELLING. 자, 이 친구는 뭐가 될까? 음, 그러면 좀 한 번 더 그렇지! 한 번 더! 레드테일 자, 그러면 R이 내는 소리 R, E는 내가 세 가지 소리 갖고 있죠? 뭔데? E, A, 엔데 여기서는 뭐가 됐냐면 E가 됐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 RE 그 다음에 T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봐 왼쪽 위에 거 누르고 다시 들어가봐 A는 F I는 계속해서 E L은 O 뭔가 다 합치니까 RETA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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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RETAIL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보통 많이 하는 발음은 RETAIL RETAIL 됐습니까? 그 다음 얘는 뭐가 될 것 같다? W W 그렇지! LAY LAY 얘는 W W W W가 무슨 소리 낸다? O O A E W W OK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? OK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돼 요고 소리 요고 소리 그래서 얘는 H 그 웨이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거 하나 가져올게 I G H 무슨 소리 나냐면 이거 E 그 근데 그 소리도 힘이 없고 소리도 힘이 없어서 다 없어져 버리고 I 는 I 가 돼 그래서 이렇게 써봤자 무슨 소리가 되냐면 이거 I 야 I OK?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면 돼 I, G, H가 뭐 된다? I 자 E, A가 뭐 됐더라? 그렇지 E나 E 됐죠 E, A는 E, E I, G, H는 I 됐습니까? OK OK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된거냐면 Hi 그 다음에 얘는 O, A, E 그래서 다 합쳐서 Highway 하이웨이 그렇습니까? OK 그래서 G, H는 소리가 나지 않거나 F 소리 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난 거야 I는 내 이름을 불러줘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I I I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 냈다? Way Highway Highway OK 요거까지 해볼까? 음 얘는 뭐가 됐을까? I I I 그렇지 한 번 더 I I Remain Remain 될 수도 있고 E가 E가 아니고 내 이름을 불러줬다면 I I 그렇지 R O O O O R R Rem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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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오 오